뭐.. 어때요 여러분들? 뒤에서 잠깐만 놀라고 있어 한만에 성신년대 와가지고 잠깐 잠깐 보여줘 여러분 괜찮아가지고 짱오락실 와가지고 신상 10마리 이상 털었습니다 야 자 지금 이거 2번 그냥 올라왔어요 밀면 될 것 같죠? 꽁짜배기 사관틀대요 한번 가볼까요? 어 근데 저기 튀어나와 있네 아크릴이 이거 싹 밀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잡아야지 잡아야 잡아야지 으악 아직 안 끝났어도 어 나이스 어 아니 나 나이스 안 돼 어 이거 나올 거 아니네 아 꽁짜배기인데 이거 꽁짜배기인데 이거 힘이 너무 좋은데 힘이 너무 좋은데 힘이 너무 좋은데 힘이 너무 좋은데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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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뽑아 싹 뽑아 싹 뽑아 싹 뽑으면 돼 싹 힘이 너무 좋아 와 힘이 힘이 와 힘이 너무 좋아 힘이 너무 좋아 힘이 어떻게 이런 착한 샵이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나왔어 화가추 힘이 너무 좋아 힘이 오 대형 화가추에요 나왔어요 꽝신언니 클라스 어때요 여러분들 뒤에서 잠만히 놀러고 있어 근데 왜 구독자 만 명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엄청 입 뽑기 잘하는데 안녕 샵에 많이 놀러 가요 오늘 싹 그냥 터는 거야 싹 오늘 완전 지기고 있어요 광분언니가 그냥 또 떴습니다 이 요대공 아니면 폴망이라고 해야 되나 폴망은 이게 정품이에요 일본터 지키가 저렇게 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뽑았어요 지금 아까 화면에 뽑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에요 이게 오늘 3개에 만 명 안 되는거죠 안그래도 돼 구독자는 상관없어요 나 흔들어주면 바로 나오겠지요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와요 이거 해저삽인데 그렇지요 너무 잘 나와요 이거 뭐야 이것도 나와 힘이 너무 좋아 힘이 너무 좋다 에프 오케이 시승식 이거는 비싸겠다 이거 진짜 비싸겠다 와 이거 오늘 오늘 날이네 진짜 날 날이야 오늘날 시승식 자 나와요 비싼 엄청 이쁘네 이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화관 전에 이거 최소 10만원 이상 되는 거 아니야? 신상인 것 같은데